다음은 대표팀 소식인데요. 18세 이하 대표팀과 성인 대표팀이 나란히 세계선수권에 출전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18세 이하 대표팀 3월 31일에 출국을 했군요. 네 출국을 했고요. 7일부터 D2A 대회가 있습니다. 디리전 2 그룹 A 해서 4년 만에 우승을 도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출국을 했고요. 앞서 광운대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한라 2군 팜팀과 평가전을 가졌었는데 광운대한테는 4대0으로 이겼었고요. 연세대학교하고는 3대3 비겼었고 고려대하고는 1대3으로 패했고 그 다음에 한라 2군과는 안양에서 한번 진천에서 한번 경기를 가졌었는데 각각 2대3으로 패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은 다 비등비등했다고 하고요. 18세 이하 대표팀은 다 고등학생들이에요. 네. 그래서 고등학생들을 모아놨는데 대학교팀이나 한라 2군 팜팀하고 이렇게 좀 비등비등한 경기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부분인데 네.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당장 리투아니아로 넘어와서 3일 오후에 리투아니아하고 마지막 평가전을 가진다고 하고요. 홈팀 리투아니아와 사전에 미리 한번 붙어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7일부터 저녁에 본격적인 대회 경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7일 오후에 스페인과 갔고요. 9일 오후에 루마니아. 그 다음에 10일 오후에 폴란드. 그 다음에 13일 새벽 리투아니아. 같은 날 저녁 에스토니아. 이렇게 경기가 예정이 됐고요. 다 한국 시간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인터넷으로 스트리밍이 되지 않을까. 그동안 그래 왔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링크나 아니면 그런 스트리밍 볼 수 있는 창구가 생기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작년, 재작년에 2년 연속 4위를 했던 D2A인데 이번에 우승, 승격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봐도 될까요? 기대를 일단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부정적인 이야기는 경기 다 끝나고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좀 잘해서, 좀 밑에서 잘해서 치고 올라와야 위에서도 좀 자극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네. 기대를 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김희우 감독, 김성수 코치, 엄연승 코치가 이끄는 18세 이하 남자 대표팀, 부디 목표였던 우승으로 승격이라는 좋은 소식을 들려주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응원을 해보겠습니다.